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년 동안 여친한테 얻어쳐먹기만 하다가 뻥차였는데 끝까지 지가 먼저 찼다라고 정신승리하는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비록 엄청나게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여친돈만 펑펑 썼던건데 결국 이렇게 자존심과 사랑을 짓밟혔어요. 원제 둘 다 학생이고 연상여친이 더 냈어요. 내가 가정형편이 정말 어렵고 또 사정상 내가 쓰는 돈 부모님이 전부 다 관리하고 뭘 어디에 썼는지 보는 편이라서 평소 돈을 마음대로 못써요. 그리고 여친도 이걸 다 알고 시작했던거고 그동안 2년 동안 만나면서 교통비 빼고 여친이 모든걸 다 냈는데 얘가 이번에 됐듬. 나도 평범한 연애를 하고 싶다고 꽃 한 송이라도 받고 싶다. 내가 꽃 정말 좋아하는거 너도 알고 있잖아. 나도 학생인데 왜 이렇게 맨날 나 혼자만 돈을 쓰냐. 거기다 너 데이트 비용 내가 내는거 전혀 고마워하고 있지 않는거 같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거야. 솔직히 그래요. 나도 얘랑 데이트할 때 여친이 먹고 싶어하는거 척척 돈 내고 싶고 이런 소리 듣는거 진짜 존심 상한다고. 그리고 이런 못난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도 사정을 다 안 여자친구가 돈 돈 하는게 너무 서운해요. 역시 가난하면 연애도 하면 안되겠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글 보니까 너는 싫다고 했는데 여친이 감당을 한다 해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사귀어 줬더니 이제와서 이 그지같은게 불평을 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거네. 맞지? 야 니 여친 인내심 진짜 엄청나고 니 상황 감안해가지고 데이트 비용 다 부담한거 보면 배려심도 깊고 되게 착한 사람인거 같은데 진짜 안쓰럽네. 너 그지같아. 그리고 척척 돈 내고 싶다. 일할지 하는데 여유있고 상황될 때 돈 쓰는건 누구나 다 아는거요. 그리고 뭐 나이가 연상이든 어쩐다 이런거 내세운거 보니까 상대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내도 되는거 아니냐. 아니 지가 다 내도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생각이 있는거 같은데 말이지. 어? 거기다 뭐 둘다 학생이라는거 보니까 니 여친 아무리 많아봐야 수입 하나 없는 20대 중반이겠구만. 아니냐. 여친이 그래도 먼저 좋아했고 사귈 때도 훨씬 지가 더 좋아했어. 지가 좋아서 하는거라고 돈 내놓고 그랬으면서 갑자기 이따구로 나오니까 나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다 이거지. 미친. 야 니가 이따위니까 2년동안 참아온게 한꺼번에 터지는거지. 어이구 찌질아. 이 새끼가 남자 망신 다 시키는구만. 진짜 솔직히 돈 못내고 그러는건 미안하긴 한데 또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못나서 자존심 상하면서도 또 여친 마음이 이렇게 확 변해버리면 내 입장에선 당연히 서운한거 아니냐고. 아니 여친이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면 또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으면 뭐해. 같은 학생이라며. 그럼 부담되는게 당연하지 미친놈아. 니가 인간이면 서너 번 얻어 처먹을 때 한 번은 쐈어야지. 아니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쳐들어있길래 이런 기본도 모르냐. 헐. 그러니까요. 내 말이 이거야. 비록 비싼 밥은 못 사줘도 가끔 몇천원짜리 꽃 한 송이라도 사주지 그랬냐고. 그러면서 편지도 써주고 했으면 여친이 이렇게 나오겠냐고. 나는 꽃 같은 거 사느라 소비하는 거 자체가 아깝고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편지는 써줬다. 두 번이나. 차라리 밥을 사고 말지. 꽃을 왜 사냐. 이래가지고 하루 뒤에 후기가 올라옵니다. 바로 어제였죠. 연상여친 데이트 비용 관련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지금 본인인증 수정 삭제 탭 뜨는 거 보이죠. 결론은 헤어졌어요. 뭐 싸우게 된 계기는 다른 거였지만 제가 여친 보고 야 넌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니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는 거 내 돈으로 다 하는데 네가 집까지 데려다 줘봤냐? 아니면 꽃을 사줘봤냐? 내가 너한테 뭘 고마워해야 되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핀트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아픈 곳을 계속 푹푹 찔리다 보니까 어? 돈 생각만 하더라 이거지. 어쨌든 나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생긴 일이니까 안 그래도 아씨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늘 우울했는데 돈 얘기가 이렇게 나온 이상 어쩌면 거기서 이미 끝난 관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화해를 했다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예전 같진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만나면서 한쪽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돈 쪽으로 좀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줬고 또 여자친구가 본인한테 맞춰달라 이런 거 다 해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 빼고 못 낳고 가진 거 없는 제 옆에서 오래 버튼 여친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내가 데이트 비용 다 내는데 네가 그 정도도 아까워하고 안 하려고 하냐? 이렇게 갑질해대고 조정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돈에 집착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헤어진 거라고요. 내가 차인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하든 나도 내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를 가지고 논 거고 돈에 집착하는 게 맞다니까. 왜? 내가 반대였다면 난 안 그랬을 거예요. 결국 돈적인 관계밖에 안 됐나? 나의 약점, 내 바닥 이런 거 다 털고 의지했었는데 결국 이제 누굴 믿을까? 이런 배신감만 오지게 느끼고 현타가 온다 이거예요. 저는 여자친구가 밥을 사주길 바란 적 없었고 부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지가 신발 사주고 돈을 버리고 쓴 건 여친인지 내가 아니야. 지가 그런 거 안 사주면 나는 좋았다고. 연애라고 하는 게 투자를 하는 것처럼 돈을 쓴 것만큼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건 저하고 애초부터 안 맞다 이거예요. 진짜 오히려 가진 게 없어서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나는. 이건 배려 아닙니까? 이번에 여자친구랑 다툰 것처럼 앞으로 누굴 만나도 또 돈 일로 이럴 것 같아서 이제 연애 생각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댓글 1번. 원글 읽어봤는데 여친이 너무 불쌍한데? 이 그지새끼야. 네가 지금 현실에 오지게 치워가지고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이고 불쌍하네. 2번. 이걸 절대 지우지 말고 나중에 삶에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한번 되돌아봐라.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는 이러지 마라. 네 전 여친은 너한테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글쎄요. 그냥 저런 여자를 안 만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요. 내가 왜 만납니까? 3번. 와 이 지지리 정신 승리하는 거 보소. 개쩐다. 아이고 진심 쪽팔려. 끌끌 끌. 결국에 다 돈이라면서 지가 여친 돈 쓰는 건 당연했나? 어? 야 내 여친이 저를 쓰면 나 진짜 받들고 얻고 산다. 어이고. 4번. 그러니까 네가 가진 돈은 사연이 있는 돈이고 네 여친 돈은 사연이 없는 돈이다. 뭐 이런 거야? 그냥 너는 돈이 있었어도 평범한 연애는 끌렀어. 돈 없으면 연애하지 마. 가 아니라 너는 그냥 연애하지 마. 아예. 당연하게 여긴 적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럴 줄 알고 돈 쓸 때마다 마음 불편했어요. 아니 여친이 돈을 낸다고 무조건 다 받들고 다 받들고 없고 그리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 개도 아니고 어? 그래야 되냐고. 개가 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주제에 무슨 개냐. 넌 그냥 밥 부러지야. 똥 만드는 기계라고. 아니 데이트 비용 전부 다 네 여친 직업에서 나오다가 그 3천원짜리 꽃 한 송이 못 사주는 이유가 뭐냐? 7번. 아무리 돈이 없어도 꽃 한 송이 한 달발 사주는데 이거 싸게 사면 15,000원이면 사요. 그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잘해줄 마음이 애초에 없다 이거지. 그런데 반성을 하기는 커녕 여친 욕이나 처하고 있으니 그냥 네 전여친이 불쌍하다 이거야. 아휴 이딴 것도 남자라고. 8번. 내가 너랑 똑같은 남자라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수치다 이 자식아. 이 그지 같은 놈아. 이 마마보야 잘 들어라. 지금 네가 탓해야 할 사람은 네 전여친이 아니라 바로 네 부모야. 아? 9번. 도대체 뭘 어떻게 보고 배워먹고 무슨 삶을 살아왔길래 20몇 년 동안 본인이 받은 배려와 호의를 다시 갚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덕목조차 못 배운 걸까. 아휴 참 짠하다. 그래요. 님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5천 원짜리 밥도 혼자 못 사요. 그리고 꽃값 만 원도 저한테는 엄청 크고 몸이 아파도 병원 안 갑니다. 여자친구가 돈을 낼 때도 정말 잘 먹었어. 고마워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심으로 말을 했고 저는 분명 맞는데 비용적으로 일반 연애처럼 못 낸다고 여유가 없다고 해서 여친이 오케이 한 거예요. 다 말하고 먹은 거야. 그냥 받아쳐먹은 게 아니고. 그냥 돈 쪼달리고 마음 변하고 아까우니까 이제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부자라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거 2부에 나와요. 금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